나무 탓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무 탓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경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이번 시간에는 부사령론 제6장 인욕바람일 33번째 개성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법에 대해서 법을 다른 말을 티벳말로 최라고 한다 했습니다 최애라고 하는 말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 변형을 가져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변형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 이런 말씀도 장로께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라고 있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3의 78번 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 이름은 헌신의 경입니다 그게 말씀하시기를 개행을 지키는 삶이라든지 또는 고행적인 삶을 산다든지 청정한 삶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에 헌신하는 삶을 실천해서 자기 자신의 평소에 매 순간순간에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 증가하고 착하고 건전한 것이 감소하면 규범과 금괴를 지키는 개유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거나 또 고행적인 삶이나 청정한 삶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에 헌신하는 삶을 실천하는데 그 결과로 본인에게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 늘어나고 그런 수행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도 착하고 건전한 것이 감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하고 건전한 것은 늘어나야 되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감소해야 되죠 그런데 규범과 금괴를 지키는 삶이나 고행적인 삶이나 또 청정한 삶이라고 하는 이상에 헌신하는 삶을 실천해서 하는데도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 증가하고 착하고 건전한 것이 감소한다면 그런 이상에 헌신한 삶은 무익한 것이다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고행적인 삶을 살거나 청정한 삶을 살거나 또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따름으로써 그 가르침이 그런 삶이 본인에게 어떤 변형이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가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감소하고 착하고 건전한 것은 늘어나는 이런 삶이 되어야 그런 이익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실천하고 수행한다 하고 공부한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본인의 삶을 보게 되면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 더 계속 늘어나고 착하고 건전한 것은 감소하게 된다면 그렇게 실천한다든지 수행한다든지 공부한다든지 정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의 삶에는 아무 이익이 없는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헌신의 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많이 배웠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부처님께 어떤 비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었으니 저에게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은 단 두 가지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공부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통찰의 의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뭘 공부해야 되는가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을 배워야 됩니다 경전 니까야를 읽어야 된다 했습니다 경전을 봐서 부처님이 어떤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율장을 봐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불자들도 스님들이 당연히 봐야 되지만 제가 불자님들도 율장을 보셔야 됩니다 모든 불자들이 다 봐야 된다 이런 말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불자님들도 율장을 알아야 율장을 봐야 이제 지번 개차에 대해서 본인이 받은 개에 대해서 지번 개차를 우선 알 수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불자님들이 출가자들을 출가수행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배려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스님들도 율장을 잘 안 보니까 초발심 자격이면 개초심하기 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해석하는 얘기가 많이 번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 5개 10개 등 하여 선지지번 개차하라 이 구절을 개차법을 본인이 잘 알아서 어떤 데 융통성 있게 잘 범할 줄 알아야 되는지 어떤 데 철저하게 잘 엄격하게 잘 지켜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예도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데서는 몰라도 개초심하기 문이나 친문이나 개초심하기 문이라고 하는 또 보조스님이 써진 그 글에서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번개차를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은 본인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어떤 것이 지키는 행위가 되는 건지를 알아야 또 어떤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어떤 것을 본인이 못 지켰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차려야 알아야 알아차려야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참여를 해야 청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를 받았으면 제과자로서 오 개를 받았으면 또 십승 개를 받았으면 보살 개를 받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떤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닌 건지 범하는 것이 되는 건지 범했으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참여하고 다시 청정을 회복해야 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예외인지 어떤 것이 예외가 아닌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하고 공덕을 짓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옥이나 악위나 축생이나 아수라 이런 악도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음 생에도 천상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수행을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이제 마음 공부는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맨날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악하고 불건전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시간이 되면 초하루가 되고 보름이 되고 포핸날이 되면 또 가서 부침 앞에 가서 수행한다고 그렇게 앉아있게 되면 그게 수행이 되겠는가 그건 수행이 아니고 나는 수행한다라고 하는 수행했다라고 하는 이런 아상만도 높아질 뿐이지 본인에게 어떤 변화도 변형도 이익도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다라니까에서 하신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변형을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변형을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범과 검계를 지키는 삶 고행적인 삶이나 어떤 것이 고행인가 어떤 것이 고행이 아닌가 우리에게 청정한 맑고 청정한 개행을 개행을 가져오고 산매를 가져오고 지혜를 가져오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를 그 수행을 하고 그거를 행함으로써 나에게 개행과 산매와 지혜를 가져오는 것은 그거는 고행이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검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철하정전을 하고 뭘 하더라도 그런 걸 해도 우리에게 어떤 개행을 청정한 개행을 가져오지 못하고 산매를 가져오지 못하고 지혜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은 무익한 고행이라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극단을 떠나라고 그런 이익 없는 고행을 하지 마라 그런 고행은 하지 마라고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추구하는 한 극단하고 또 무익한 고행을 떠나라고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난 삶이 중도의 삶이고 그런 삶이 팔정도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상에 헌신하는 삶을 실천해서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 감소하고 착하고 건전한 것이 증가한다면 그런 이상에 헌신하는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내 삶에 유익한 이익이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아무 다른 데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에 보게 되면 33번째 개성에서 그러므로 적이나 친구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다른 요인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적이나 친구가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나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그 친구가 나빠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요인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는 잘못 아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저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원래 나를 미워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저런 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알게 되면 일단 일단 그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될 때 같이 그냥 얼굴 붉히면서 막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적이나 친구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걸 볼 때 그렇게 다른 요인 때문에 생긴 것이 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른 조건들로부터 일어나고 아무것도 독자적으로 일어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딱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딱 정해져 있는 고정불변에 정해져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는데도 우리는 있는 걸로 있는 걸로 생각하고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탐진체가 계속 늘어나고 쌓이는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티대요보사는 여기서 다른 요인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해봐라 34번에 만약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누구도 고통을 원하지 않으므로 세상에는 고통받는 네가 아무도 없으리라 조전의 초기경전에 니카야의 무화상경에서 만약에 물질이 이 물질이 나라면 물질 이 육신이 나라면 우리는 이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다 육신에 대해서 병들지 마라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 육신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은 병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누구도 고통은 원하지 않으므로 세상에는 고통받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길, 흉, 화복 이런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그것이 나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 내 것이라 하는 것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영원한 것 한결같은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주제성이라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도에서는 아뜰만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나라고 나아 자서서 하문으로 나아 해서 아아라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초기경전에서 무화상경에서도 물질로서도 보고 느낌으로도 보고 또 지각으로도 보고 형성으로도 보고 의식으로도 보고 이렇게 색수상 행식으로 다 나눠서 따져보니 그 어디에도 어느 것도 어느 부분도 그것을 나라고 내 것이라고 나의 자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서 무화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35번 개성에 그러나 그러나 어떤 이들은 부주의해서 가시 위에 앉았다가 스스로를 해치기도 하고 배우자를 얻으려는 욕망이 너무 강하여 식사조차 하지 않기도 한다 부주의해서 부주의해서 가시 위에 앉았다가 스스로를 해친다 가시는 나는 어떤 것에도 찔려서 찔려서 아프거나 하는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왜 스스로 해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시 위에 앉았기 때문에 아픈 거죠 가시 위에 안 앉았으면 아프지 않을 텐데 가시 위에 앉았기 때문에 아픈 거 아닙니까 그건 왜 가시 위에 앉았습니까 그것도 조금은 주위에 아무리 가시가 날카롭고 한번 찔렸다면 그냥 되게 쓰리가 아프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가시를 하더라도 내가 주의를 해서 늘 알아차림을 삿디를 하고 알아차림을 확립해서 주의를 잘 집중해서 그게 안 찔리도록 하게 되면 그게 그 가시 위에 앉지 않기만 하게 되면 아무리 날카롭게 서 있다 한들 거기에 우리가 찔릴 이유도 없을 거고 그런 아픔을 내가 겪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인이 부주의한 걸 생각 안 하고 가시 위에 앉았는데 왜 내가 가시 위에 앉아서 찔려서 아프게 피가 나게 하고 아프게 하냐라고 막 이렇게 가시를 원망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주의하실 생각 하지 않냐고 배우자를 얻으려는 욕망 때문에 욕망이 너무 강해서 식사조차 하지 않기도 한 사람은 그런 경험 있으시죠 36분에 어떤 이들은 목을 매거나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독약을 마시거나 몸에 해로운 물질을 섭취하는 부득한 행동으로 소설을 파멸시키기도 한다 이런 불행이나 이런 불행이나 파멸들도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어라 라고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그렇게 되라고 저주하는 분도 아니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잘된 일은 다 자기 탓이고 못된 일은 다 조상 탓이라고 이렇게 하죠 잘못된 일은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고 잘된 일은 내 탓이고 잘된 일도 내 탓이고 잘못된 일도 내 탓이지 왜 그거를 남 탓을 하고 다른 탓으로 돌립니까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무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목을 맨다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다 무언가 어떤 조건이 있고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거나 시키거나 우연히 그래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생겨났다 그 조건을 봐야지 그 결과만 보고 일이 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죠 37번에 번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토록 소중하게 얘기하는 자기 자신까지 죽이는데 어떻게 그들이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도 죽이는데 무지하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번뇌 때문에 이성을 잃어서 자살까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번뇌 때문에 이성을 잃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연민심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자비심은 자비심은 못 낼 망정 화를 내셔야 되겠느냐 자비심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중생들에게 일체 중생 모든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타타 이렇게 하게 되면 불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이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중생에게 모든 존재들에게 불성이 있다 하는 이런 말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불성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불성을 잘못 이해해서 아트만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불성이라 하게 되면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 이런 말로 나에게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부를 한다 성부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불성이란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나에게 불성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그런 어떤 부처님의 어떤 성스러운 부처님의 성품 이런 것이 나에게도 있다 그래서 내가 나도 성부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이 말을 잘못 이해하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불성 다른 색수상 행식이나 이런 것은 그거는 무하이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불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무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부처님이 그런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 이해한 것이겠는가 그러면 경제는 사실 말씀하고 잘못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성이라는 말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걸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내가 성보를 할 수 있다 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불성이 있다는가 불성 불성이라는 말하고 또 무하라는 말하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중생 시류 불성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열반경이라고 하는 대성열반경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대성불교에서 불성이라는 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아상가 보살에서는 불성 논이라고 하는 그런 논서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반경에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중생 시류 불성 그래서 일제중생에 불성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열반경에서 하고 있는데 열반경에 보면 열반경 32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성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왜 이 부분을 얘기 안 해주고 불성이 있다는 얘기부터 먼저 말씀하셨는가 아마 저는 앞에 하는 말을 안 듣고 뒷부분은 그것만 듣고 계속 기억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일제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불성이란 무엇인가 자꾸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어떤 사리처럼 사리와 같은 그런 알맹이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던 것인데 그런데 열반경에 보면 불성이란 무엇인가 대자대비 대자대비가 바로 불성이다 불성은 대자대비다 자비심이다 자비심이 바로 불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자대비는 부처님의 불성이다 대자대비는 부처님의 불성이다 대자대비는 부처님의 불성이다 대자대비를 불성이라 하는데 그중에 자애와 연민 위대한 자애와 연민 이 말을 대자대비 이렇게 하죠 위대한 자애와 위대한 연민 그것이 바로 불성인데 그냥 자애 자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들의 불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자대비 자애가 바로 불성인데 이 불성을 번뇌가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성을 번뇌가 뒤덮고 있어서 가리고 있어서 불성을 덮고 가리고 있어서 중생들이 볼 수가 없게 된다 불성이란 바로 자애다 자애는 바로 부처님이다 여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자대비를 불성이라 한 건데 그런데 나는 불성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어떤 그런 알맹이처럼 진주사리처럼 그런 불성이 어딘가 따로 있는 걸로 이렇게만 내가 실체시해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 안 하셨고 대자대비 자비심이 바로 자비심의 불성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에게 자애와 연민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그 자애와 연민의 마음에서 지혜가 보태지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보리심이라 한다 했습니다 보리심이 바로 우리 중생을 불쌍하게 중생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중생이 모든 존재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자애의 마음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들은 누구에게는 다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연민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자애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겨나는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자비심이 생겨난다 했습니다 윤회의 고통을 봐야 윤회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을 볼 때 비로소 내 마음 속에 자애와 연민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애와 연민의 마음이 생겨나야 그래야 비로소 내 마음 속에 보리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보리심이 생겨나야 승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애와 연민의 마음이 바로 불승이라고 열방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 것이 어리석은 본부들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남을 해치는 것을 어리석은 본부들의 본성이다 본부들은 왜 남을 해치려고 그럽니까? 지혜가 없어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지요 그것이 조건을 위해서 생겨난다 이런 걸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철저한 남이다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 것이 어리석은 본부의 본성인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것이 어리석은 본부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촌이 논을 사면 사촌이 논을 샀는데 왜 내 생배가 아픕니까? 그건 나와 상관없는 것 그래서 남 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질투하고 남 고통받으면 오늘 내가 기쁘고 이런 게 무지한 본부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닌 척해도 이런 지혜가 없게 되면 그게 남의 얘기로 안 하고 다들 괜히 내 배가 왜 아프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본부의 소행을 볼 수가 있죠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타는 본성을 갖고 있다고 불에게 이 불은 불화자 불이죠 불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 것이 어리석은 본부의 본성이라면 본부에게 화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본부의 무지에 화를 내야 됩니까? 본부의 무지에 화를 내야 되죠 타는 본성을 갖고 있다고 불에게 화를 내는 것 왜 태우냐고 왜 타고 있냐고 불에게 화를 내는 것 아무데나 성장불 그건 잘못을 생각 안 하고 그건 놔두고 불 보고 왜 태우냐고 비록 불을 붙였지만 안 타야지 이 귀하고 소중한 건데 이렇게 우리가 불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지 중생들의 현물은 일시적인 잘못일 뿐이고 그들의 본성은 선량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 구름이 끼었다고 하늘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다 산퇴대와 보살이 산퇴대와 보살이 제 첫 모래에 뭐라고 하셨냐면 제 첫 번 이걸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2번 구절에 이전에 부처님이 설하시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 말한 것은 없으며 저에게는 이 말은 전성된 말씀을 나는 부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그 말씀에서 이렇게 따온 거지 내 말 아니다 이것이 아문이다 부처님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 뿐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서번째 구절을 보면 저에게는 능숙한 문장님도 없으니 따라서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생각보다는 단지 제 마음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짓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저에게는 능숙한 문장님도 없으니 저는 거짓말 같습니다 산퇴대와 보살이 비유하시려 보면 얼마나 아무나 쓸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여기 비유를 들고 예를 들고 이렇게 한 거 보면 산퇴대와 보살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 구름이 끼었다고 하늘에 화내는 것 같다 타는 본성을 갖고 있다고 불에게 화내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 누가 막대기 같은 것으로 우리를 해치면 우리는 그것을 휘두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만 그도 분노에 휘두른 사람이니 우리가 화내야 할 대상은 바로 분노라네 뽀삐하고 사자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강아지하고 사자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아지는 물려고 왈랄라 그렇게 되면 겁내지 말고 하나만 저쪽으로 던지면 그 던지는 사람 안 보고 그 물건 따라서 막 달려가서 그 물로 따라다니죠 그게 뽑힙니다 그런데 사자는 던지게 되면 던지는 물건 안 봅니다 던지는 사람을 보고 그 손을 보고 바로 물어 버려야죠 그래서 사자와 개하고의 차이는 그렇게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누가 막대기 같은 것으로 우리를 해치면 우리는 그것을 휘두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만 그것도 분노에 휘둘려서 막대기를 휘두르고 있는데 그런데 분노를 휘두른 그 사람에게 화내봐야 이미 분노에 휘둘려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같이 피곤하죠 그런데 우리가 화내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을 휘둘리고 있는 그 분노에 우리가 화를 낸다면 그게 화내야지 그 사람에게 화낼 건 아니다 내가 과거에 남에게 이렇게 해를 끼쳤으니 그들이 지금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네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화내지 말고 천생님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분에게 108배 절을 하라고 문 닫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도 내가 과거에 남들에게 이렇게 해를 끼쳤으니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라고 하는 인과를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그의 막대기와 나의 몸 이 두 가지가 고통의 원인인데 그가 막대기로 나의 몸에 해를 가한다면 내가 어느 쪽에 화를 내야 하는가 자신의 가래와 탐욕 때문에 닿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종기 같은 인간의 몸을 받았는데 이것이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화내야 하는가 아기가 태어날 때 울지요 왜 울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씻겨주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고 이렇게 목욕을 씻겨주고 안 합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부드럽게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받는 그 촉감은 수백 개의 바늘로 치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랍니다 아이에게는 기억 안 나시죠 그 때문에 울는다는 것은 그 고통이 너무나 우리는 부드럽게 해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살까도 한 번 닿는 그 느낌의 촉감 하나하나가 수백 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낀답니다 말을 못해서 그냥 한다는 소리가 크고 으앙 하는 소리인데 그래서 여기서 닿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종교같은 인간의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아 이 사바세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어서 우는 것이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화내야 됩니까 여기서 자신의 가래와 탐욕 때문에 왜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것이 부모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자기 가래와 탐욕 때문에 이 세상으로 유네하면서 태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화를 낸다면 아픈데 왜 또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이렇게 화낼 게 아니고 그를 몸 받게 된 자기 자신의 업에 그 번뇌에 화를 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종교하신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고견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고견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수성한 쌍가에 예경하나이다 수성한 쌍가에 예경하나이다 부르셔 명자 됩시다 네 하나님 beautiful 감사합니다.